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오늘 스프링 28번째 시간, 마이바티스 첫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처음에 JSP나 서블릿을 할 때는 많은 코드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억세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스프링 JDBC를 이용해서 우리가 JDBC 템플릿을 이용해서 코드 양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었죠. 마이바티스를 이용하면 더 많이 줄일 수가 있고 이제는 자바 코드가 아닌 XML 코드를 가지고서도 데이터베이스에 억세스를 해서 어떤 작업들, 일련의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바티스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라이브러리죠. 그래서 마이바티스 라이브러리랑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작업하던 자바 코드를 무엇으로 XML 코드로 대체하는 기법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늘 마이바티스를 사용하기 위한 기본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서부터 마이바티스 XML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바티스를 사용하기 위한 기본 설정입니다. 먼저 이거는 그냥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테이블 같은 걸 지금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테이블, 테이블은 간단한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아이디값 있고요. 그 다음에 작성자 있고, 그 다음에 컨텐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컬럼으로 이루어진 보드 테이블을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시퀀스, 보드 시퀀스를 만들어서 얘는 뭐 할 거냐면, M 아이디가 각 글의 자동으로, 유니크한 아이디가 자동으로 증가할 수 있게 M 아이디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스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인데, 홈 컨트롤러 있고요. 그 다음에 간단합니다. 그래서 컨텐츠 DAO,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있고, 컨텐츠 DAO 있고요. 그 다음에 결과물 화면 있는데, 결과물 먼저 볼게요. 결과물 화면 보면 간단해요. 이렇게 아이디하고, 작성자, 다음에 내용, 컨텐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삭제하는 거. 한 줄 게시판을 만들도록 하는 건데, 이거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데이터베이트를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갖고 우리가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바티스를 사용하기 위해선, 이렇게 마이바티스 라이브러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마이바티, jdbc 템플릿 라이브러리도 필요하니까, 그것도 먼저 다운받아 놓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다운받은 거,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클립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클립스에 가서 임포트를 할게요. 자, 마이바티스 관련한 거는, 네, 요 프로젝트고요. 자, 요거를 열어보시면, 빌드가 다 되고 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요거, 요거 보면, 아직 마이바티스 적용이 안 된 그 소스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먼저 컨트롤러서부터 볼까요? 자, 홈 컨트롤러로 보면, 기본 컨트롤러에 이렇게 기능, 리스트, 요청 경로가 리스트로 들어오면, 리스트.jsp로 가는 거고요. 다음에 라이트 폼으로 오면, 라이트 폼으로 가는 거고, 이게 아마 저걸 겁니다. 그, 작성하는 폼 있죠? 그죠? 인프 태그 이용해서 작성하는 폼, 그래서 별다른 로직 없이, 그냥 라이트 폼.jsp로 넘겨버리고요. 다음에 라이트, 작성하는 거, 여기는 작업을 하겠죠? 그래서 DAO 개체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억세스하는 작업이 있을 겁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인서트죠. 인서트를 하고 난 후에, 리디렉트 리스트로 다시 갈 거고요. 자, 뷰는 사용을 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델리트 보면, 삭제하는 거죠. 그래서 델리트, 이것도 마찬가지로, DAO 객체 이용해서, 게시물을 삭제하고요. 그 다음에 리디렉트 이용해서, 다시 리스트로 가는 거. 이렇게 기능, 세 가지 정도 기능이죠. 리스트, 그 다음에 라이트, 그 다음에 델리트. 자, 그 다음에 요거, DAO 한번 볼까요? DAO를 보면, 자, 먼저 리스트, 리스트면, 요거죠? 리스트 DAO, DAO로 가볼게요. 자, 요거는 기존에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는 마이바티스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내용들이니까, 요거는 그냥 코드 리뷰만 하고 넘어가고, 마이바티스 관련된 코드만,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스트 보면, 다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셀렉트 프롬 보드에서 가져와요. 그래서 오더바이, 저기, MID로 정렬을 해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컨텐츠 DTO 타입의 어레이 리스트 이용해서, JDPC 템플릿 이용하고 있고요. 좀 크게 볼까요? 다 기존에 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JDPC 템플릿을 이용하기 때문에, JDPC 템플릿, 오토 와이어드 하고 있고요. 스프링 설정 파일에 빈 만들어 줬겠죠. 다음에, 라이트, 실제로 작성하는 글, 이것도 마찬가지로, JDPC 템플릿 이용한 겁니다. JDPC 템플릿 업데이트 치고 있고요. 인서트 인트 보드, MID, 라이트 컨텐츠 하는데, 보드 시퀀스 이용해서, 하나 자동 증감하게 되어 있고요. 무엇을? MID를. 다음에, 여기 보면, 델리트 DAO 삭제하는 거죠. 그래서, 델리트 프롬 보드, MID, 여기서 받은 값을 가지고, 삭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어디 있죠? MID 이용해서 실제로, 삭제하는 거 들어갈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DAO 만들어 놨고요. 다음에, 뭐, DTO는 별다른 거 없겠죠. 세 개. 그, 데이터베이스에는 컬러명과 똑같이, MID, M, 라이트, 컨텐츠, 그 다음에, Settergetter 쭉 밑에 나열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정도 볼까요? 스프링 설정 파일 잠깐 볼게요. 스프링 설정 파일도 여러분들이, 뭐, 별로 그렇게, 유심히 보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소스 있겠고요. 다음에, 얘를 이용한, JDBC 템플릿이 있고요. 다음에, 얘를 이용한 DAO 있죠. 템플릿 이용한 DAO. 그리고, 이 DAO는, 아까, 어디죠? 여기가 아니죠. 컨트롤러. 컨트롤러에서, 오토 와이어드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여기, 할당이 되고 있고요. 다음에, 뷰 볼까요? 리스트에서는, 테이블이 존재하네요. 그죠? 테이블을 이용해서, 리스트가 넘을 거예요. 자, 코어 라이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명시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번호 작성자 내용 삭제. 그리고, MID, MWrite, 컨텐츠. 델리트하는 메뉴도 있고요. X 누르면, 해당 아이디, 게시물에 해당 아이디를 찾아가서, 삭제를 한 거고. 자, 글 작성도 있네요. 그러면, 라이트 폼 요청 경로. 라이트 폼이면, 컨트롤러에 보면, 라이트 폼 있겠죠. 이쪽으로 하면, 라이트 폼 JSP로 바로 보내겠고요. 그래서, 리스트 페이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라이트 폼. 실제로 글 작성한 거죠. 이것도 뭐, 별 특별한 거 없겠죠. 테이블 존재하고요. 자, 얘는, 글 작성하고 나서, 데이터 전송해야 되니까, 어떤 거? 폼 태그 이용해서, 폼 안에, 인프 태그들이 있고요. 자, 작성자 있고요. 내용 있고요. 그 다음에, 작성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요. 작성하기 싫어. 그러면, 목록보기, 목록으로 가는 거 있고, 썸미드 이용해서, 어디 라이트 요청 경로 갑니다. 라이트 요청 경로는, 마찬가지로, 홈 컨트롤러 가보면, 라이트 요청 경로가, 여기 있죠. 예, 이거죠. 그러면, 해당 작업, 라이트 DAO 이용해서, 해당 작업, 다 수행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폼 파일 정도 열어볼까요? 자, 디펜던시를, 제가 보면, 뭐뭐가, 지금 디펜던시를 되었냐면, 어, JDBC 이용하기, 데뷔 되겠죠. 자, 마이바티스는, 사용을 안 하지만, 여기 지금 들어가 있네요. 자,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인가,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 드린 것 같은데, 내가 어떠한 라이브러리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해당 라이브러리, 치시면, 마이바티스, 치시면, 해당 라이브러리 뜨고요. 지금은, 제가 회사로 뜬 거는, 이미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검정색이겠죠. 그러면, 체크해서, OK 누르시면, 바로바로, 라이브러리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라이브러리, JDBC는, 지금 꼭 하셔야 되고요. 마이바티스하고, 마이바티스 스프링, 이것도, 하셔야지, 마이바티스 기능, 우리 살펴볼 때,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추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라이브러리를 가장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파일들을 만들어야겠죠. 왜 그러냐면, 이 라이브러리에 있는, API를 다 이용하니까, 얘네들이. 그래서, 먼저 라이브러리 먼저 다운받고,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거 다 코딩하면, 괜히 또 시간 낭비자고, 그래서, 이거 그냥 복사해서, 복사한 다음에, 마이바티스의 기능들, 하나씩 하나씩 추가해 보는 것으로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자, 프로젝트 복사를 하고 나서, 얘를 갖다가 어떻게? 컨테스트명이 지금 같겠죠. 그래서 컨테스트명을 조금 수정을 할게요. 이걸 C로 변경을 할게요. 컨테스트명이 충돌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안 만들었는데, 데이터베이스 한번 만들게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지, 뭔가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테이블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만들고, 시퀀스도 만들고요. 실행이 안 돼있나요? SQL 디벨로퍼를 이용해서, 테이블 만들고, 시퀀스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 됐고요. 빨리빨리 떠야죠. 빨리빨리 떠라. 네, 됐고요. 잘 보시면, 여기에 보드 테이블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도 당연히 없겠고요. 없죠. 그래서 테이블 먼저 만들어줄게요. create 테이블 이름을 보드라고 하겠습니다. 자, 먼저 M 아이디. M은 뭐 특별한 게 아니고요. 지금 마이바티스 수업 시간이니까, M을 그냥 붙인 것 뿐입니다. 넘버 4로 하고요.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을 할게요. 자, M 라이터. 그 다음에, 사이즈 한 10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M 컨텐츠. 얘는 한 300 정도 줄까요? 한 줄 게시판이어도 좀 내용이 있긴 있겠죠. 그 다음에 종료해 주고요. 커밋도 해줄까요? 네, 됐고요. 자, 그러면 create 테이블 보드, M 아이디, 넘버, 프라이머리 킥, 그 다음에 라이터, M 라이터, 컨텐츠. 다 됐죠. 자, 에러가 안 났겠죠. 자, 그 다음에 시퀀스도 만들어 줄게요. 시퀀스 보드, S, E, Q 로 하겠습니다. 예, 시퀀스 생성 됐겠고요. 그 다음에 commit 한번 해줄게요. 예, 다 만들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자, 보드 만들어졌고요. 보드 테이블 보니까 M 아이디, 컬럼명, M 아이디, M 라이터, M 컨텐츠. 데이터는 당연히 없겠고요. 그 다음에 시퀀스 보면 보드 시퀀스. 예,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제대로 정상 동작을 하는지 한번 실행을 시켜봐야 되겠죠. 다 됐다. well, 끊을 시퀀스. 여러분 role fait 1,0001,0001,0001,0001,0002,0001,0001,0001,0002,0002,0002,0001,0004,000. 자 리스트 장면이구요 자 여기까지 문제없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떴다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에 제대로 접근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아직 자료가 없으니까 아무 자료도 못 가졌다는 얘기겠죠 제대로 정상 동작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구요 작성자에다가 제가 홍길동 내용 이렇게 입력을 하면 글이 하나 들어가겠죠 됐구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네 됐구요 삭제 한번 해볼까요 첫번째 걸 삭제하면 네 삭제 됐구요 그럼 로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음 됐구요 자 그래서 오면 자 오늘은 환경 설정을 한거 마이바티스 여러분이 다운로드 라이브러리 다운받으시구요 당연히 JDBC도 다운받아야지 처음에 설정이 잘 될 수가 있겠구요 그 다음에 요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프로젝트 생성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걸 토대로 해서 다음 시간에서부터 마이바티스 기능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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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마 then 자htura manière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시면 half italy